안녕하세요 김효수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내린 곳은 인천 1호선 계산역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걷기,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개찰구를 나오자마자 빵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트레킹을 하면서 먹을 빵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역에서 저는 5번 출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출구로 나가면 계산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5번 출구로 나가는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깁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르고 내릴 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산역 5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출구로 나오자마자 180도 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180도 회전을 하면 사거리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곳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진길을 따라서 500m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잠시 걷다 보면은 계산 119 안전센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119 안전센터 바로 옆에는 계산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길 건너편으로 계산국민체육센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바로 옆에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계산고등학교입니다. 앞쪽에 삼거리가 보입니다. 신호동 보이시죠? 신호동 뒤에 둘레길을 시작하는 데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왼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둘레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역 5분 출구에서 500m, 7분 정도를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곧바로 둘레길을 시작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박물관을 먼저 구경한 다음에 둘레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계양산이라고 적힌 비석이 보이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박물관입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에 도착했고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은 현재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전시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벽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모방품이지만 성벽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계양산성 조감도가 있어서 계양산성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양산성에서 발견된 커다란 항아리 그리고 토기와 기와 지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걷기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을 정면에 두고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20m 정도 이동을 하면 매점과 야외 공연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 바로 옆에 둘레길이 있는데요. 저는 이 둘레길을 따라서 2막정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200m를 걸었습니다. 오른쪽에 노란색 건물 보이시죠? 저 건물이 계양고등학교입니다. 앞쪽에는 편벽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길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겨울철 하얀 눈이 내릴 때 이곳을 방문하면 멋진 눈꽃터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눈 내리는 날에 꼭 한번 이 길을 걸어 보십시오. 편벽나무 숲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이 숲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적어도 300에서 400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쪽에 사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막공원으로 가는 길이고요. 왼쪽은 계양산 정상으로 곧바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직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진을 해야지만 이막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막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계양산성, 계양산 정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막공원 출렁다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출렁다리와 계양산을 두 곳 다 방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출렁다리를 보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서 계양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막정을 정면에 두고 왼쪽으로 나와 있는 길을 따라서 출렁다리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장의 대크길입니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천천히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대크길을 걸으면서 무장의 대크길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무장의 대크길의 길이가 적어도 600미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겨울철에 하얀 눈이 내리면 멋진 겨울 풍경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 3거리가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막공원이고요. 직진을 하게 되면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까지는 0.2km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막오거리는 이막정에 있는 오거리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편벽나무 숲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있는 편벽나무는 좀 전에 보았던 편벽나무 숲길보다 더 많은 편벽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벽나무의 모양이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비슷합니다. 편벽나무 숲이 끝나자 자작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자작나무는 그리 많이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얀색의 자작나무가 동화 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상케 합니다. 자작나무 바로 옆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보겠습니다. 출렁다리의 길이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다 보니까 흔들림도 거의 없네요. 오른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인천시 계양구입니다. 출렁다리 왼쪽에는 구상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다시 건너왔습니다. 자작나무 바로 앞에 이막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막정까지는 0.35km입니다. 시간상으로 7분에서 8분 정도만 걸으면 이막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쪽에 이막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막정 5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계양상 정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상까지는 1.6km를 더 가야만 합니다. 이막정 5거리에서 6분에서 7분 정도 걸었습니다. 계양산성 입구를 만났습니다. 계양산성 입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굴 조사 중입니다. 산성 입구에서 7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고도가 확보된 덕분에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얼마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다니 정말로 놀랍습니다. 앞에 팔각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팔각정에 올라가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팔각정에서도 정자 기둥 사이를 통해서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제 몸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계산역에서 산 빵으로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트래킹을 하다가 먹는 커피 한 잔과 빵은 언제나 맛이 있습니다. 앞쪽에 제가 좀 전에 쉬었던 팔각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팔각정 오른쪽으로 드러난 인천시 도심의 풍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가까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과 도심의 풍경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 계양산만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먹구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맑은 날 오시면 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쪽에 계양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상까지는 1.2km입니다. 평지라면 15분에서 20분이면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르막이라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계양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계단 맨 마지막에 726계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실제 계단수가 726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팔각정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계단이 정말이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가파름도 상당히 심해서 올라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앞에 계양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보이고 있고요. 정자 옆으로 인천시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먹구름이 있어서 가시거리가 좋지 않습니다. 가시거리가 좋은 날 오면 정말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상석을 뒤로 하고 장미원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올라온 길 반대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5분 정도 내려왔습니다. 헬기장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뚜렷한 이정표가 없습니다. 저는 왼쪽 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장에서 장미원으로 가는 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길을 잘못 들었나 제가 사용하는 지도웹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지도웹에는 헬기장에서 장미원까지 20분에서 30분이면 내려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웹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헬기장에서 30분을 내려왔습니다. 앞에 주차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보이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길은 장미원에서 피고개까지 이어지는 계양산 둘레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에서 헬기장을 거쳐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갈래길이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표는 없었습니다. 갈림길에서 무조건 왼쪽 길을 선택하시면 이곳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장미원 입구에는 소 한 마리가 손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이라서 장미원에 있는 장미는 다 떨어졌습니다. 내년 5월에 오시면 멋진 장미를 보실 것 같습니다. 장미원을 지나자마자 시멘트길입니다. 시멘트길이라서 걷기에 불편합니다. 하지만 시멘트길 양옆에는 하늘로 빛이 서슨 아름드릿 느티나무들이 길게 도열해 있습니다. 느티나무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가을도 아름답겠지만 하얀 눈이 내린 겨울철에도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에는 군데군데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크에 앉아서 산림욕을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느티나무 가로수길을 다 걸었습니다. 느티나무 가로수길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좋았습니다. 장미원에서 이곳까지 500m 정도 됩니다. 앞에 사거리가 나타났는데요. 이곳에서 직진을 해야지만 계양산성 박물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작년까지 개방되지 않았던 길입니다. 2023년 4월부터 개방된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많이 흐렸습니다. 비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 촬영 없이 빠르게 계양산성 박물관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비 또는 눈이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아서 정말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산성 박물관을 거쳐서 계산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더 가면 계산역입니다. 계산역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이곳까지 되돌아오는데 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애매해서 빵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늦은 점심 겸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설랑탕집이 있습니다. 지하철로 두 정가장을 이동해야만 합니다. 제가 도착한 지하철역은 작전역입니다. 작전역 6번 출고로 나오면 설랑탕집이 있습니다. 간판에 경위보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따뜻한 국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설랑탕을 주문했습니다. 반찬은 셀프인데요. 반찬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김치를 비롯해서 깍두기, 갓김치 등 김치 종류만 5가지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나물과 샐러드가 있어서 좋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배추는 달콤하잖아요. 그냥 밥만 싸서 먹어도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구수한 설랑탕도 맛있지만 겹반찬들이 너무나도 맛있어서 설랑탕과 함께 겹반찬을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여기 설랑탕은 택배도 가능합니다. 택배 전화번호는 제가 동영상 밑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인천에 있는 계양산에서 둘레길과 계양산 정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선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